한분이 계신가 봐요. 어디 계세요? 아, 그 앞에 계세요? 성함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 혜진씨의. 제가 혜진씨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사실 오늘 우리 그레이시가 안에 있는 케이크 좀 가지고 나와주시죠. 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 9월 1일에 개업을 했는데 여기 4년 동안 사장님이 운영하셨던 가게를 인수해서 제가 작년 9월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8월 26일 날 2.5단계가 시작돼가지고 지난 10월까지 몇 단계가 아니었던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다 이 바틀샵도 생각하게 된 거고 제가 조금 직원을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정부에서 자꾸 9시까지 해라 10시까지 해라 12시까지 해라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 주방에 저희 엄마가 설거지를 도와주러 오시고 계세요. 주말에 그러니까 이번 주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SOS를 청했는데 사실 저희 엄마도 오늘 생일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케이크를 사왔는데 아까 또 저희 다른 요일날 출근하는 직원이 케이크를 또 사온 거예요. 마치 우리 혜진씨의 생일을 미리 안 것 마냥 그래가지고 오늘 두 분의 생일을 같이 좀 축하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레이시가 케이크 좀 꺼내주시죠. 네. 우리 여기 앞에다가 네. 그레이시가 듣고 있나요? 네. 네. 우리 그레이시가 좀 되게 시크한 편이라서요. 그냥 고개만 끄덕여줘도 제가 알 텐데 본인의 생각을 저한테 자꾸 표출을 안 해줘가지고 살짝 잘못 보면은 화났나 그런 생각하가지고 네. 케이크에다 초 두 개를 꽂아주시죠. 저희 엄마랑 혜진씨랑 네? 아 그래요? 아 미리 다 했다래요 벌써. 네네. 그래도 네. 두 분이시니까 오늘 제가 아 잠깐만요. 저희 엄마 좀 전에 화장실 가셨거든요. 들어오시면 여기서 같이 할까봐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는데 우리 혜진씨를 특별히 이 앞으로 모셔볼까요? 네. 너무 씁쓰러워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잔칫날처럼 네. 제가 그렇게 하려고 더 있다 가시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즐겁게 뭐 추억이잖아요. 네네. 저희 엄마 화장실 갔다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셨다가 같이 제가 축하 빵빠리 한번 올려드리려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몇 번째 생일이실까요? 28번째. 28번째. 우리 엄마도 네. 엄마 할머니 저 옷도리 좀 벗으시고 예쁘게 입고 나오시라고. 옷도리 하나 벗으시고 네. 여기 같이 아니 케이크를 해야 돼서 그래. 네. 얘기를 다 해갖고 나오셔야 돼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주방은 설거지 담당이시네요. 저희 엄마 81번째 생일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생일이시고 집에 혼자 계시기 그래서 제가 모시고 나왔는데 우리 그레이시가 모시고 나오고 여기 같이 서 하시죠. 같이 갈게요. 두 분 생일을.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모시고 나오세요. 그레이시. 모시고 나오세요. 같이 하게. 여기 잠깐 서시죠. 슥스러우셔도. 앉으셔도 돼요. 일어서셔도 되고. 엄마 나오셔요. 오늘 즐거워야 되잖아요. 우리 진짜 축하드리지만.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여기 같이 서세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원래 생일을. 원래 즐거워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두 분이 같이 서세요. 저쪽. 저쪽 보시고. 네. 여러분. 여기 안에 한 100명이 축하해 주는 것처럼 박수 크게 쳐주셔야 돼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오빠가 경자 씨 생일 축하해 한번 해주세요. 경자 씨 생일 축하해. 이번에 우리 저기 오빠가 혜진아 생일 축하해 한번 해주세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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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 씨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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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 씨 생일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그레이시 어디갔어요? 그레이시. 그레이시 없어요? 네. 그레이시 빨리 나오셔가지고. 네. 빨리빨리 열러오세요. 빨리빨리 빨리. 네. 여기. 네. 우리 경자 씨 왼쪽 볼에다 뽀뽀 한번 해주세요. 축하한다고. 네. 그 다음에 우리 혜진 씨랑 같이 오신 친구분. 오른쪽 볼에다 뽀뽀 한번 해주세요. 축하하한다고.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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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 씨 스물여널번째 생일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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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 씨 팔십한번째 생일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엄마. 네. 박수 촛불 꺼주시죠. 두 분이 같이. 네. 네. 같이 하세요. 할까요? 하나 둘 셋. 사이좋게 하나씩 끄셨어요. 박수 주세요. 네. 네. 아. 이제 자리를 돌아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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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그거 케이크 가져가셔가지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테이블로 나눠주시면 돼요. 네. 여섯 개로. 네. 여섯 개로 나눠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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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한테 뽀뽀하신 뽀뽀하신 우리 그레이 씨는 우리 엄마 장경자 씨의 손주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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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제가 그 협조해 주신 우리 여기 여기 앞에 여기 큰오빠하고 저쪽에 작은오빠께는 내려와서 뭐 서비스 칵테일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